오늘 낮 동안에는 따스한 햇살 사이로 봄기운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내일은 봄을 재촉하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새벽에 제주도와 전남 서해안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그 밖의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10에서 40, 그 밖의 남부 지방과 충청은 5에서 20,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강원도에 5mm 내외입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 산간 지방,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60mm 내외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낮부터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인 모레 새벽에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남 지방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때문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강원도 산간 지방은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은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오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 4도, 대구 5도, 부산 7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강릉 9도, 광주 12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후에 물결이 최고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서해와 남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도 있으니까요. 항해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